저의 두번짼가? 이제 두번짼가? 저의 두번째 인스타 라이브입니다. 오늘 되게 생각보다 춥더라고요. 평소보다. 그.. 요즘 겨우.. 아, 똑같은 건데 뭔가 어색하지? 어렵다. 어려워요. 이건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뭐가 이렇게 많아? 글 옆에 이거 다 뭐야? 이 댓글창 옆에 뜨는 것들이 다 뭐죠? 이 물음표랑 얼굴 두 개랑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거랑 이.. 화살표 이 비행기랑 이게 다 뭐죠? 알 수가 없네요. 하트가 있나 여기는? 뭐지 저 하트들은? 하트가 왜 날죠? 이 하트는 뭐지? 하트가 어디 쌓이진 않는데? 모르겠어. 알려줘 제발. 이.. 제 얼굴 옆에 날고 있는 이 하트들은 뭐예요? 나도 누르고 싶어. 뭐야 이거? 모르겠어. 잠깐 왔어요. 뭔가 세수해야지? 하다가 아쉬워서 아 저 피어싱 다시 꼈어요 오늘. 여기랑 여기는 거의 약간 거의 다 막혔어서 뭔가 이건 거의 다시 뚫었어요 오늘. 지금 부어있어 아파.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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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끼고 싶어서 오늘 가서 다시 꼈어요. 하트를 응? 하트 누르면 날아온다고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하트 누르는 곳이 있나? 나.. 잘 모르겠다. 난 없는데?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? 되게.. 나한테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했대요. 누구시죠? 뭐야 잠깐만. 몇 명이? 3,159명이 3,225명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싶대 참여를 하는 게 뭐지? 같이 어? 참여가 그건가? 그 채영이가 옛날에 막 나한테 들어와 달라고 한 그게 참여인가? 이거는 근데 댓글이 왜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지? 띡 띡 띡 엄청 느려. 엄청 느리게 올라가요. 댓글이 별로 없는 건가 이게? 뭔가 그리고 봤던 댓글을 계속 보는 느낌인데 지금? 어렵네요. 이거 쉽지가 않네요. 약간 적응이 안되네요. 내가 사랑해요. 제가 사랑해. 흐흐흑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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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뭔가 4,005명이 참여하겠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더 가깝게 참여하고 싶으시다는 건가요? 바로 했습니다 저 오늘 몽골레 파스타 먹었어요 몽골레 파스타 하나 그리고 해산물 무슨 리젓도 뭔가 되게 느린다 하트만 엄청나게 날라오고 있어 하트 뭐지? 뭔가 이렇게 하트를 누르면은 쌓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그냥 옆에 이렇게 뜨는 용도가? 뭔가 뭔가 좀 황당하네 하트 요즘 이렇게 춥죠? 비가 왔어서 그런가? 하트 이거 되게 이상하네 이거 얼마나 했는지도 안 나오고 나 지금 몇 분 한 건지도 모르겠고 댓글도 누리고 하트도 안 보이고 불만 어려워 지금 얘가 한 건 채영이랑 해야 되는데 채영이가 이거 좀 고수 같던데 채영이 약간 이거 할 때 인스타 라이브 할 때 보면 좀 고수 같던데 나는 지금 아직 좀 미숙하네요 도망가야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 또 가야겠다 그냥 나중에 저희 다른 멤버랑 있을 때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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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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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